Q.자, 이것은 두 모호자 화면을 자, 갑시다! 아, 좋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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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 그만큼 너무 예쁘지 않나? 어. 야. 너무 예쁘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뭐야? 소나무 뭐야? 달방 뭐야? 달방 맞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줘? 이거 인턴습 연장 아니야, 이거? 자, 살려라. 뭐야? 고급스럽게. 냄새 뭐야? 뭐야, 여기 맛있는 냄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똑같은데 한 바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고급져?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학생 때 가장 먹고 싶던 매드포 갈릭 아니야? 롬 BTS, 고맙어, 매드포 갈릭. 어, 압구정 고등학교 앞에 매드포 갈릭이 있었는데 여기를 가보는 게 이제 제 꿈이었어요. 아, 진짜요? 미쳤다. 여기라서 고르몬 졸라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일단 먹자.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마늘아. 수고하시면서 자, 오늘 간절한 방찬. 여러분들이 오늘 쉬고 즐길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어. 일단 배부터 든든하게 매드포 갈릭에서 저희가 준비해 주세요. 마늘이 듬뿍 올려진 듬뿍 스테이크부터 오, 예스. 아, 치자, 고구마까지. 야, 야, 하지 마. 맨 코 갈릭답게 마늘이 들어있는데요. 오, 예스. 잘했다. 진 씨를 위해 마늘을 뺀 메뉴도 준비했습니다. 오, 예스. 오, 메드포. 형, 메드포까지만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시작, 시작 전에 이거 해야지. 탈레라. 반사.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잘 썰. 고기 겁나 잘. 고기 겁나 잘 먹 chez다, 이제. 신선생님 우승했던 거 matters, орг rese歩을 더을 위한 과 должны 와, 스테이크 뭐야.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리얼이야. 스테이크 뭐해? ог ister어? 야. 저거서 그런 chet. 아주 Glaude만 modernkten. 나는 학창시절을 나온Os프를 생각하신 그런데 간장적으로 나한테 이제. 자, 이렇게 먹어야죠. 지금 가르쳍다가 네가. 가르쳍다가 조금만 будете 와라고 생각해서. 저는 가르쳍다가 서울에 처음 와서 먹고나. 그치? 고르곤젤 누가 처음 먹여줬지? 나일까? 지혁인가? 소스야? 졸라 졸라! 고른 졸졸졸라! 뭐야 이거 알프치카? 아니 이거 매콤하마 이거 뭐야? 사사 뭐야? 배가 진짜 고팠는데 맛있냐고 음 맛있다 음! 아니 진짜 맛있다 나 아침부터 양식 먹은 거 뭔가 처음인 거 같은데? 아침부터 먹으니까 좋은데? 약간 해외 온 거 같아 군부야지 왔을 때 아침 갔다 나 그 파빙수 하나 먹고 싶어서 뭐 막 이것저것 하지 않았냐? 그 아냐 휴지 불고 막 운동장에서 생쇼 하는 거 나 우유 깍스 일기통을 던지고 저렇돼 저렇돼 2화 기억해요 2화? 2화 기억 안 나 입술 벌리고 내 말이야 맞아 맞아 그거였어 죄송해요 남았네 이거? 남았네 남았네 이거 뒷캔딩 된 건가요? 만 썰어주면 안 돼요? 네 뒷캔딩 3시간 된 거 아 그렇잖아 아 피노누아인가? 와 사물리에 이거 맛있다고? 맛은 뭐 왔어요? 먼저 아 맛있어요 오! 오!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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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방송 있잖아요 지금 방송이잖아요 나 별생각 없는데 왜 방송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방송이 오! 스테이크에 사이다 적절히 배어들었어요 어 그래요? 음식이 다 흘리고 아 홍합이 짱이다 왜 전국이 형도 홍합 하나 해줘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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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늘은 참 좋은 음식이야 마늘로 고거나 내죠. 버터도 냈으니까. 확실히 갈릭으로 내요? 갈릭으로. 스메시 가윙 갈릭. 김이가 마늘 한 통을 딱 집으면서 아 하면서 끝내는 거지.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란 말이야. 전국이 오늘 먹장이네. 너 확실히 아침이라 그런지 많이는 안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아침이라 그런지 많이 들어가는데. 너는 저녁에도 잘 들어가잖아. 근데 참 빨리 끝나네요 저희. 맛있습니다. 일이 다 짧아요. 맛있습니다. 많이 드실까? 아니 많이 먹었어요. 15인분 정도 되니까. 아 진짜요? 근데 거의 박살이 내놨네. 이걸로 미션이 있나? 남주 형. 남주 형. 자! 오늘의 달려라 방탄 주제는 말 그대로 달려라 방탄입니다. 이제부터 서울에 있는 용산 사업까지 약 30km를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와 나 진짜 저런 거였어. 나 진짜 저런 거였어. 달려라. 방탄. 와 나 진짜 저런 거였어. 진단하게 먹이고. 와. 와. 아니 너무 그럴싸하여. 나 저런 거였어. 야 나 이제 다. 야 나 이래서 밥 먹이는 거야. 지금 봤다. 와 이거 진짜. 형이 파주거든 파주. 무슨 진짠 줄 알았어. 완전 완전. 자 빨리 다시 읽어주세요. 자 오늘의 달려라 방탄 주제는. 달려라 방탄입니다. 와 심표가 있네요. 달려라 방탄하고 심표. 네. 달려라 방탄의 심표는 말 그대로 쉬었다 가자는 의미인데요. 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만 6년 했으로 7년. 와 벌써 7년이네. 아 우리 7년 했어? 많이 하긴 했네. 150회를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방탄센터 여러분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많이 하긴 했네. 아 진짜 많이 하긴 했네요. 프로그램 자체를 7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없지. 사실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거기다가 이제 우리 또 자체 제작하는.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인데. 사실 공중파 방송국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게 이제 아미분들도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이 촬영을 할 때만큼은. 우리도 되게 재밌게 즐겁게. 휴식처럼. 여기 피해. 휴식. 야. 휴식. 아 진짜 웃기었는데 우리. 아 우리 어떻게 쉬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쉬면 될까요. 자 오늘 저희의 실패. 휴식처럼. 만간에 휴식 후에. 다시 이곳으로 모여 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약간 이제 뭔가를 좀 디피를 해놨어요. 어 그걸 좀 보면서. 네. 벌써 뭐가 보여. 한번 갑시다. 자 갑시다. 갑시다. 으악. 뭐가 있는데. 오우 너무 감동적이다 이야. 야 이거 벌써 오프닝 때부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야 방에도 엄청 많네. 안에도 있네. 달리자. 여러 시간들이 흘러도 우리는. 라면 먹고 방송도 하고. 근데 탄탄 먹고. 탄은 죄다 탄탄이다. 탄탄입니다. 탄탄입니다. 탄수화물. 응. 발방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지껏 몰랐던 사실. 라면을 좋아하는. 방시혁 피디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달려라 방탄 제작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스트 씬은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려라 방탄 멤버들과 스태프. 려. 항상 아미에게 웃음을. 나눠주고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방. 방송을. 탄. 탄생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야 이게 달려라 방탄.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맞다. 사진들 있었네. 아 이 사진들도 진짜 많긴 하다. 뭐가. 어 야 사또편도 있다. 얘는 이제 브이앱 런칭하면서 우리가 이제 했던. 아 진짜 맞다. 우리끼리 시상식도 했지. 지금 뭐지? 아 여기 현대 이것도 진짜 어려웠는데. 우리 너무 못했잖아요. 아 저때 퇴근 빨리 하는 거. 나는 끝 끝내. 혼자 나와가지고. 야 이때 재밌었는데 이때. 그러니까 코에 아까니까. 형이 쿠키 가우. 아 뭐야. 아 그 인형. 인형 벌렛아. 이거 그거 그거 캐나다. 아 이게 캐나다야? 응. 그 표정 왜 다 이래? 이거 옷 입고. 아 지민이 형 따라 한 거야? 어. 지민이 그. 저 때 수도 맞추기 진짜 엄청. 맞나? 어. 달려라 방탄 음식 편 진짜 많았어. 이거 진짜 옛날 아니야? 이거 되게 옛날이지. 푸마트. 김장. 김장 편. 근데 우리 음식 할 때마다. 난 너무 힘들었어. 찾았죠? 자성인가요? 자 여러분 다른 것들에 신경 써도 돼요. 자 여러분 다른 것들에 신경 써도 돼요. 어? 포즈게임도 있네. 진짜 계속 나타나 얘들. 그러니까. 약간 죽지 않고. 어떻게 어디 가든 형. 지욕에서 사라 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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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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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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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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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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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안 부어지네? 아 이거 빨리 하면 안 되네. 아 이거 빨리 하면 안 되네. 이제 거의 시를 쓰셨는데. 달력을 보면서 여기쯤 왔을까 나는 오늘도 방탄을 기다린다 탄이들아 보호봐 자 진씨 한 번 맞춰주세요 자 살펴라 방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MC를 맡은 진입니다 예 저번에 방가 서브웨이 진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방가 서브웨이요? 서브웨이? 설문조사 서브웨이 아니고 매도포 관리 이번에는 역대 달려라 방탄을 통틀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들 어떤 질문과 결과가 나왔죠?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유리 씨 궁금하면 소리 질러 와 오케이 질문을 듣고 각자 예상 가는 결과를 한번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너무 많아서 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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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책을 써서. 자, 일단 봅시다. 자, 3일 돼요? 3일부터 하죠. 아, 지금 소톱이 약한데? 자, 3일. BTS 마니또 2151편 에피소드 33. 그래. 그래? 이게 뭔데? 아, 안녕. 나, 나, 나. 이거 진짜 웃기게 됐어요. 완전 잘해. 아, 이거 대박이었어. 윤기 형이 진짜 웃겼는데. 공포요? 공포. 공포, 공포. 아, 지미가 진짜 웃긴데, 이거. 이거 뭐 안 했는데. 야. 진짜. 진짜. 토끼. 토끼야 뭐야? 토끼야. 야, 이거, 이거 아니다. 야, 이거 아니다. 야, 이거 아니다. 야, 이거 아니다. 야, 이거 아니다. 아, 저 때 윤기 형 진짜 못했지. 아, 저 편이 웃기긴 했어요. 혜영이 맞췄답니다, 여러분들. 3일, 3일. 아, 3일 맞춘 것도 들어가고요. 아, 3일. 이유가 너무 귀여워. 엄마가 보라해서 봤대요. 엄마가 보라해. 어머니. 2위 발표하겠습니다, 2위. 자, 하나, 둘, 셋. 41. 에피 41. 방탄 골든벨 2편. 뭔데? 이게 뭐야? 라지볼라라. 라지볼라라라고 봤어요. 아, 이거. 아, 맞다. 이거 많이 돌았지. 까르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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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윤기 형 뭐하냐? 까르보나라. 라지볼나라.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라지볼라라. 애를 처음으로 부르네. 라. 라. 지. 모. 라. 라. 까. 르. 고. 나. 라. 르. 고. 나. 라. 까. 르. 남들이 진짜 놀래. 아, 저걸 어떻게 맞추자고. 아니, 인방이 까르보나라예요. 라지볼나라. 아, 전설 에피소드이긴 하네요. 이유가 라지벌랄라 압도적이에요. 아, 압도적이죠. 아, 압도적이죠. 아, 1등은 뭐야? 자, 1등. 궁금하네요, 이제 1등. 1등. 1등은 뭘 것 같아요? 1등은 뭘 것 같아요? 1등은. 갑니다. 에피소드. 공? 야, 1편인가 보다, 1편. 네? 1에 2편. 야, 1편이네. 야, 1편이네. 야, 1편이네. 야, 1편이 12,030으로. 아, 근데 너무 감동이다, 이게. 이비팬, 입덕하고, 정주행. 그냥 방탄이 좋아서. 그냥 방탄이라서. 그거는. 아니, 아, 이건 정말 감동이다. 야, 이거 너무 감동이다. 제가 탁살도 살았다. 시민, 21살. 와, 21살. 제이홉. 22살. 아, 제이홉. 진, 24살. 어깨. 24살? 와, 저 때 나와서 다 어린 거야? 정국, 핑허. 그러니까. 지금 다 어린 거야? 천재. 이거 이 두 마디면 될 것 같아요. 와, 실다. 김태형, 그리 미쳤다 12살 멋쟁이 22살 저희끼리 있을 때 웃겨요 진짜 얼굴을 너무 막 섰어 저의 잘생긴 얼굴 미친 거 아닌가 형 되게 대단했다 최선을 다했나 보지 저 쩔어 떼지? 쩔어 떼면 한참 그 첫 콘서트 막 했을 때 과거 영상 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게 있었네 여러분 여러분 3위가 2100이고 2위가 2300인데 1위가 12000표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동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나의 최애 달려라 방탄 최애? 다시 밀게요 나는 97로 밀게요 다시 100회 밀겠습니다 97? 저도 진영의 의견에 한 표를 더 실겠습니다 저는 추억 예능 저 최애 비서트이기 때문에 최애 비서트이기 때문에 네 비서트 112번부터 113번 달방스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방스쿨 달방스쿨? 아 그 제가 MC 봤던 그 형이 선생님 했던 허벅지 데드리프트 해가지고 못 움직였던 날 오케이 저는 83회부터 85회 여름 야유회 여름 야유회 여름 야유회 편 뭔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난 개인적 사심을 좀 들어가서 토론토 편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아 그건 절대 안 할 것 같긴 한데 저 그저께 토론토 편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토론토 편 봐 방 나누는 거 방 나누고 침대 하나 가지고 막 테트리스 하고 한 번 밀어봐 3위 어떻게 자냐 병뚜껑 병뚜껑 치기 하고 자 그러면 3위 들어가겠습니다 3위 들어가겠습니다 30편 낫다 33편 포토존 게임 그룹매주 그 자체가 웃김 레전드 짤이 많아서 우울할 때마다 찾아본다 안녕 안녕 많이 떠 많이 떠 많이 떠 많이 떠 이거 안녕 왔죠 안녕 그래서 아까 안 나왔구나 여기 있잖아 지금 둘이 너무 웃겨 야 유기야 너 진짜 못하더라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형이 못 해놓고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겼어 불쌍겨 불쌍겨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아 이거 안정 인정해 줘야지 아 이게 2편 아 이거 좀 레전드긴 했어요 네 이게 3위 3위 자 2위 들어갑니다 2위 네 어 24편 24편 남량특집 아 좀비편? 좀비편? 좀비편이? 거기에 내가 치워서 둘 다 먹겠습니다 아 둘 다 먹겠습니다 아 둘 다 먹겠습니다 좀비편 아 둘 다 먹겠습니다 아 둘 다 먹겠습니다 재이 형 신발 잃어버리지 않았나 어 아 어휴 형 형이 진짜 무서워요 뒤에 오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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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이 형 아휴 형 끝나고 하니까 다들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갔다고요 아 맞아 아니 산 찍지 않았다 아니 왜 외국 분들이 오셔서 BTS 편이에요 이러면서 다 먹었다고 5,300표예요 엄청납니다 네 자 1위 1위 볼 것 같아요 달방 수표 아닐까? 저는 1위 개인적으로 태형이가 고른 그 달방 야유회 1편이 가장 아 그럴 수 있겠다 야유회 가자 감동과 약간 웃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에피소드 84 아 맞네 여름 야유회 아 와 와 빠진 편 재밌으셨는데 빠진 편 엄청 재밌으셨는데 이게 재밌으셨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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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열심히 했다 우리 열심히 했지 야 하다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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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못 올라오겠더라고 맞아 맞아 무거워져가지고 태형이가 넘어진 것만 봤어 근데 이게 잘 자라 우리 아가 그거 응 활동적인 멤버들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이니 물놀이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몽개극 오 태형이 형이 진짜 한 건 하긴 했지 록바이스 편이 뭐냐 아 팽이 그거는 추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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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바이스가 웃겼는데 록바이스가 웃겼는데 내가 내게 웃고 약간 약간 그런 쪽인가 봐 약간 록바이스는 내 팽이 아니었어요 맞아 맞아 록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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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저와 좀 정이 많아요 자 자 그만해 록바이스 나와라 록바이스 이름도 록바 자 세 번째 카라 록바이스 진짜 록바이스 진짜 록바이스 아니 내가 들어본 영어 이름 중에 제일 멋없어 근데 록바이스 좀 웃기긴 했네요 아 진짜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보고 싶은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 및 게임은? 어 저 족구 갈게요 그냥 족구는 우리 한 필승이었지 네 이제 우리가 족구 좀 잘하는데 저도 족구인데 족구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왠지 번지점퍼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번지점퍼 날카로워요 예리해요 너무 초반 아니야 먼저 적어볼까? 난 일단 난 그 토론 호텔에서 했던 토론 아 그 호텔 수영장에서 했던 아 그 호텔 수영장에서 했던 야 야 뭐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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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게 너무 웃겨 그 뭐지? 51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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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그 우리 바이킹 타고 막 했어요 아 아 저희 사진 아 문제 대주세요 아 이거 오케이 어 왜 그거 해? 다시 또 싶은 거 아니야 그냥 너가? 어 오케이 저는 좀 옛날로 가볼까요? 뭔가 옛날이어야 되지 않나 네 놀이공원 가겠습니다 에피소드 3 아 6 플래그 아 6 플래그 3위 들어갑니다 3위 나 뭐 했지? 에피소드 42 방탄 골드백 고요 속의 외침 라즈발랄라 이건 100%야 야 이거는 2등 2등 에피소드 100개 100회 특집 조코 방탄과 조코의 조합은 콜샘 시작 조코라고 할 수가 없어 자 하나 자 오케이 채용 약간 침착하게 하자 오케이 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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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용 넌 진짜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실도 싶긴 했어 조코야 자 둘 야야야야 야야야 왜 저기로 받을 생각했어요? 아니 머리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쫄아가지고 아니 이거 3콤보가 없기다가 3콤보 자 뒤로 갈게 오케이 자 받아 두고 받아 자 1위 흥미적 간론 에피소드 에피소드 24 에피소드 24 에피소드 24 에피소드 24 좀비 아 맞네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멤버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이 약간 시켜주고 싶어서 저희의 무서워 저희의 약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나 봐요 귀요 어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 아 아 아 에피소드 5 와 와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미안하더라 저거 진짜 매개님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진짜 귀신의 집 이런 거 못 하겠다 정국이 빼고는 귀신의 집이 더 무서워 저것보다 와 주님 나중에 귀신의 집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못 가 제가 감상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치가 돼 왜 이렇게 너무 심해 아니 아니 환불 안 돼 형하고 나하고 호비 형하고 방 탈출 간 적 있잖아요 아 무서운 거 우리 그거 시작도 못 했잖아요 바로 전화했잖아요 불 좀 켜주시면 안 돼요? 우리 5분 동안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5분 동안 하면서 서로 깨져서 어쩌다니 3시간이냐 우리 어디서 나왔죠? 하필 나랑 지민이를 데리고 왔지 무서운 걸 갔어 그때 이 둘이 남아 있었어요 숙소에 아 맞아 맞아 자 그러면은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RM의 달려라 방산 속 최고의 화력을 보여준 에피소드 아래?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가 보다 좋고 아이가 좋고 굉장히 의외인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인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준이 형 모음을 자주 봐요 그치 근데 꾹 나오는 건 쿠키발로 차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맞아 맞아 쿠키발로 오케이 쿠키발로 그 들어가 있어요 저 방탄 야유의 편에서 네 형 바람기업 부른 거 아 오 예리하다 오 예리하다 오 예리하다 뭐 1 2 2 우리의 메리도 우리의 사랑 그 사우나 아 저 저 저 그거 그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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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도시 폴 도시 폴 도시 폴 도시 웃기죠 한국의 네 번째 광역시 광주 폴 도시 아 여러분들 아쉽게도 정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뭐 뜬금없는 에피소드 103 진짜 아바타 요리왕 폴 편에 아 이게 설탕이 아 아 아 아 설탕이 소금을 넣는 아 아 아 아 이게 내 베스트 장면이라니 하하하하하하 자 자 일단 양파 껍질 까고 아 그래요? 야 양파 껍질 까고 스킨스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뭐요? 시똥? 스킨스톡? 스킨스톡? 킨셉톡? 마늘을 김치찌개 넣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넣어 넣어 너 너 진짜 내가áoまav로는 좀 너다인이긴 하다 簧 cham 맞으 글 안에 waiter 레전드긴 하다 아 değer 이런게 있었네 레전드긴 하다 이정이다 이정 내가 원ved 렌시문의가 바람의 기억 바람의 기억 학교 형이 그 좀 da çok 형이가 좀... 진짜 예리하다. 너무 많이 있어. 칭! 태형 씨. 그 예리한 촉으로 진의 가장 베스트 장면. 진. 진요. 아, 진도 많은데. 그, 저는 그거. 라지벌랄라 맞힌 거. 라지벌랄라 맞힌 거. 까르모 나라를 맞힌 거. 그게 베스트 같대. 거기가 진짜 대단했어요, 형이. 다 맞혔어요, 형이. 아, 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가 뭐야? 형 태어나서 먼저 한 번 보여. 오오. 아, 그거, 그거. 오오. 오오. 자, 형, 감탄사 좀 바꿔줘요. 오오. 오오. 형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오오. 오오. 형이 태어나서 처음 했던 말 기억나요? 오오. 갑니다. 에피소드. 119. 119. 어, 119? 어, 최근인데? 아, 포토 스토리. 아니요. 포토 스토리에. 스파이다, 스파이. 형 스파이 된 거. 스파이다. 스파이. 형이 진짜 잘하긴 했어요. 아, 감쪽같은 스파이.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미션에는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어? 어? 스파이요? 여기서 스파이가 진영 표정 안 들어가는 거 봐. 아니, 자꾸 나한테 스파이 줘요. 이거 게임 기회를 못했네. 형 스파이요? 왜 나야, 이봐. 아니, 저 오버하는 거 보니까 스파이 많이 가. 지금 보니까. 아, 저 때 힘들었어요. 아니, 형 진영이. 진짜 몰랐어. 아, 진영이야? 아, 진영이야? 진짜 미쳤다. 진짜 재밌었죠, 이거. 정국이가 진짜 웃겼는데. 자, 이거 봤으니까. 저, 저는, 저는 다른 쪽으로 안녕 나올 거 같습니다. 추가? 아, 추가는 안녕 나올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에피소드에 제가 좀 나열하긴 했어요. 그냥 컨디션이 괜찮았었어, 나. 안녕 말고 형, 그 아까 토론 이런 것도 웃기긴 한데, 이 형. 말할 때, 그. 여러분, 저는 시리엘 끓여먹습니다. 안녕.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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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내가 말하는데 많이 웃겼지. 근데 안녕이 좀 압도적인 것 같기는. 여러분, 안녕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고 아, 팬분들이 이런 걸 좋아할 수 있겠구나. 오, 좀비 아니야? 코난. 좀비? 좀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좀비? 아, 이거 이 반응은 아니다. 약간 좀 멋있는 모습 아니야? 어. 아니면 누굴 되게 챙겨주는 의외의 모습? 뭐, 너 그런 표정으로 말하냐? 약간. 약간. 바로 민윤지 씨. 아. 민윤지 씨. 아. 말이 점표야, 말이 점표야. 압도적으로 윤지 씨가 차지했습니다. 아, 환영 왔잖아. 와, 발목 봐봐. 야, 발목이 얇은데 발 큰 거 봐봐. 야, 발 272개야. 아, 진짜. 아니, 리알자야, 우리 막내 이모랑 똑같이 생겼다고. 오, 진짜. 다들 되게 신나는 거죠? 그냥. 아, 진짜. 아, 재밌겠다 진짜. 아. 그만 보자. 달방 중에 캐릭터 중에 윤지 씨가 가장 임팩트가 있어요. 아니, 저거 트위터 저희가 뭐 사진 올리면 외국 팬 여러분들이 많이 써요. 항상 저 사진 올려야 해요. 맞아요. 아, 재협 씨. 굉장히 의외 나왔습니다, 의외. 아, 뭐 또 놀라고 막 이런 거 자빠지고 막 이런 거 하겠지. 아닙니다. 재협 씨. 멋있는 거예요. 춤, 춤, 춤. 재협, 멋있는 거예요. 춤, 춤. 춤, 춤. 아니, 달래를 하고 있어. 야,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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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게 있어. 재협 씨. 어, 테니스. 오. 에이. 아. 야, 테니스인가 보다. 3등. 테니스. 테니스. 가 봐, 바로 가 봐. 에이, 설마. 테니스 나왔습니다. 와, 이것도 많이, 많이 챔피언. 이것도, 와. 야, 호비가 선수 출신이잖아. 뭔 소리예요. 야, 선수, 선수. 오. 아, 제목 달라. 멋있네. 아, 멋있네. 아, 멋있네. 아, 멋있네. 이거 읽어드릴까요? 역시, 동메달. 역시, 동메달.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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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 테니스를 치댔더니 영화를 찍고 있잖아. 와. 네. 자. 지미애 씨 보일 거 같아요. 자, 라지벌랄라. 라지벌랄라죠. 너무 압도적, 아니까? 라지벌랄라. 라지벌랄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웃긴 게 아니야, 보니까. 다 멋있고 귀엽고 약간 이런 거. 세이버 형 라지벌랄라 아니에요? 아, 라지벌랄라. 나 그 뭐지? 테니스, 촉이 좋아요. 호텔 수영장에서 지민이가 건포도에 식빵 그거 할 때 앙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앙 하는 거. 되게 디테일하다. 뭐냐, 뭔 편이냐. 기억하고 있어, 그거? 맞아, 이거 했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건포도를 쑤셔 넣어가지고 제가 먹는거, 먹을 때마다 폭신하게 쏙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던지마세요. 록바이슨? 로백바이슨? 로백바이슨! 아니, 근데 그건 우리 것 같아요. 로백바이슨! 아니, 누구ديды 우리 꼰i 멋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민 씨는 진짜 멋있어요. 아, 그냥? 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하는 말이야. 진짜 멋있는 라지벌랄라. 진짜 멋있는 라지벌랄라. 야, 야, 14270표라. 네가 이때 제일 많이 나왔어, 라지벌랄라. 탑 오브 탑 아니야? 형이 달방 다 씹어먹었어. 라지벌랄라, 라지벌랄라. 근데 이게 라지벌랄라가 유명해진 것 중 하나가 지미가 또 라지벌랄라로 노래를 맞아. 제가 기억하는데 앞에 아가 들어갔어요. 라지벌랄라 이거였어요. 라지벌랄라, 라지벌랄라. 제가 봤을 때 이거 내야 돼요. 자, G씨. 태용 씨는 굉장히 의외의 화입니다. 형, 이제 형만 안 믿어요. 아니,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아,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형이 약간 잘생기고 이런 거. 그런 건가 보다. 너무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공방. 공방 웃겼어, 공방. 하다가 애호 좀 와봐. 알아, 알아, 알아. 또 했는데 이게. 아, 이건 거 같아, 이건 거 같아. 또 했는데 이게 막 다 찍으려니까. 아, 공방, 공방. 공방 나도. 공방 맞는 거 같은데? 아, 공방 같은 거. 이게 뭔 노파지? 잠깐만. 여러분, 혹시 에피소드 헬로우 2021이라고 아세요? 어, 최근인데? 그러면? 아, 하모니카. 아, 하모니카. 아, 하모니카. 하모니카. 형, 이게 뭐지? 4차 알려주세요. 형, 이거 하면 형이 할 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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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내가 한 번만 할 때 싫어. 제발. 형이 하지 말고. 제이 형. 아니, 형이 하지 말고. 다 알았어요. 하지 말고. 아이! 아, 진짜. 아, 이거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뭐. 아니, 이게. 아, 이거. 아, 이건 뭐. 아, 이거. 아니, 분들이 좋아할만 하겠다. 네가 제일 최근 편이다. 그러니까. 자. 자, 정국입니다. 마지막. 정국 씨. 나 이거. 어, 이거. 일단. 나는 이거 맞는 거 같아. 아니, 정국이는 좀 맞는 거 같아. 아까 그 뭐지? 아까 저런 빠지에서 아니 아무도 못하는데 정국이 혼자 한 거 맞아 맞아 그런 거 얘 얘 번지점프도 막 하고 그 질길래 3, 2, 1, 시작! 이거는 생각보다 의외예요 아 그래? 이런 거라고요?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맞아 생각보다 의외라 그러면 그냥 가 극대노, 극대노, 극대노 가자 자, 극대노 가자 멤버들이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극대노입니다 아 극대노 아니 어차피 틀렸고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없었던 사진이야 너무 귀엽지 않네 어차피 틀렸고 한 장밖에 없다고 자, 삼촌에 가 아이씨 2차, 2차 복두 야 이거 극룡이야 자, 정국이 형 이렇게 진행해 아, 되리네 아, 장난이네요 아, 나 저게 베스트일 것 같았어 아, 나 저게 베스트일 것 같았어 자, 여러분들 재미있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달려라 방탄을 본다 그러면 압도적인 1위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 밥 먹을 때 내 밥메이트 한 끼도 빠질 수 없다 아, 진짜 야, 고기가 가말라 스크래스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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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다 고기가 가말라 스크래스 지치고 힘들 때 웃고 싶을 때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우울할 때? 고기가 가말라 스크래스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야, 방탄 생각날 때 아미로 만든 아미방비석이라고 그거 상당히 샤이 나고 아, 아미 잘하고요? 죄송합니다 아미 여러분, 1360-244 아, 1350-244 이게 의외인 게 또 있는데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다 같이 본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한도전 네, 그런 게 이제 달려라 방탄이 오, 그래? 아니, 되게 마주 랄라 같은 거 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하죠? 솔직히 우리 달려라 방탄이 좀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렇죠, 자극적이지 않게 웃겨요 순한 맛이죠, 순한 맛이죠, 순한 맛이죠 네, 참여해주신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하죠, 우리? 자, 서베이를 통해 팬분들이 다시 보고 싶어하는 달방서 게임을 준비를 했고요 어, 어? 로우 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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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가 아, 쟤, 남은 친구 오늘 최고의 작품이다 이거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고! 첫 번째는 달라라 방탄을 기억하시게... 좀비가 나오나? 몸 풀기로... 설마... 달라라 방탄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해보겠습니다. 달라라 방탄의 애청자로서 틀릴 수 없지. 수많은 달라라 방탄 중 재생 수 1위는 1900만대입니다. 와... 과연 이 달라라 방탄의 에피소드는 무엇일까요? 슈가! 슈가! BTS VS 좀비 100! 에피소드 100! 100회 특집 1! 100! 아랫! 1화 오픈! 땡! 아... 나... 정말된 줄 알았네. 아, 맞는 줄 알았네. 비! 여름 야유회 자, 한국에서 찍은 편이 아닙니다. 어, 진! 어, 비! 진! 토론토! 에피소드 몇 번이죠? 자, 땡! 아, 뭘 땡겨? 제가 하고 있는데 기다려봐, 잠깐만. 아, 잠깐만. 진! 에피소드 69, BTS VS 토론토 1! 땡! 아랫! 에피소드 71, BTS VS 토론토 3! 에피! 비! 에피소드 70, BTS VS 토론토 2! 아, 씨. 아, 뭐야? 아니! 그래, 나도 이거 좋았었어. 카라티를 막 사주고 했던 거. 아, 네. 나 최근에 봤을 때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아우터 사주고, 저 정구야 사준 걸로 3년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고마워하세요.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핫 투수 1위. 와. 진! 에피소드는... 어, 아니요. 끝까지, 문제 끝까지 내주세요. 자, 에피 65인 방탄학교 윈초 토론... 아, 그래? 윈초 토론을 했던 편의 핫 투수는 몇 개일까요? 아, 진! 그게 맞죠? 맞죠? 진! 네, 진! 150만 개? 아, 그렇군요. 비케이스. 재생 수가 900만 인데 지금. 하트는 억지로 넘어가요. 하트는 억지로 넘어가요. 1억 8천만. 그 수준이 아니고... 말해! 13억 7천만. 13억 7천만. 아니, 거짓말하지. 10억을 어떻게 넘어가요? 정국. 맞으셨어요? 진짜로? 한 분씩 말씀하셔서 가장 근접하신 분. 10억 한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9억 9천 8백. 뭐 경매하는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9억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얼마에 하실 거예요? 10억 8천. 10억 8천 1. 왜 따라해요? 내가 언제 따라하지? 나도 10억 8천 하려고 했는데. 8억. 8억. 7천. 10억 2천. 와, 근데 하트에서 이렇게 많다고? 10억 3천. 내가 제일 높네? 3천. 가장 근접한 사람은요? 10억. 오케이. 10억 나왔죠? 10억 나왔습니다. 9억 9천 8백이었어. 나도 가까워. 4천. 누가 할까? 10억 5천. 내가 3천였는데? 7백만. 10억 5천. 하트 눌러주세요. 10억 4천 7백만이고요. 네. 공평해. 공평해. 10억 5천. 오케이. 에피 85, 여름여유의 3편에서 서로의 마니토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기억났어.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아, 진짜, 소비의 마니토는? 침범, 침범, 침범! 지이, 이건 내가 맞혀야 돼요. 아니, 이거. 침범? 제 약속, 약속 그거, 싱글 앨범 이렇게 만들어줬었어요. 아. 아, 딱 친가보다. 뭔데, 뭔데, 뭔데. 진짜 대박이다, 형. 약속 씨를 만들었어. 약속 씨를 만들었어. 약속 씨를 만들었어. 약속 씨를 만들었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박이다. 집인아 멋진 곡 들려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곡 들려주겠다고 이제는 내게 약속해 아아 내 끼 손가락 걸고 아아 아아 와아 아니 이거 이거요. 아니 이거요. 아니 이거요. 당연히 있죠. 에피 56 방탄 야유의 이때 지민 씨의 시 이건 좀 힘든데? 어떻게 알아요? 라면?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 정국. 정국. 방탄소년단. 진. 함께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 본인이 정답 맞추는 건 인정 안 되잖아요. 원래 룰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나도 일곱 안 맞췄으니까. 지민. 함께라는 건. 겉. 땡. 주가. 함께라는 건. 너. 에피 92입니다. 미니 골든베. 진 씨의 어깨 넓이에 관한 퀴즈를 냈었는데요. 진 씨의 어깨는 몇 섬? 슈가. 슈가 슈가 슈가. 비 빨랐어요. 52.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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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슈가 54. 땡. 시민. 48. 맞을걸요? 아니야. 48은 나였어. 근데 맞을걸요? 맞아. 48이었어. 제가 옆에 있었을걸요? 어? 옆에 있는 건. 큰 거 아니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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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에 stehen. 그러면 지금도 48이면 인정해도 돼요. 어? 어깨에 재자. 어깨에 재자. 어깨에 재자. 어깨에 재자. 어깨에 재자. 뼈에 재는 하지. 어깨. 어깨에 의지. 어깨에 가야 돼요. 야. 88. 어깨에 의지. 어깨에 의지. 진은 어깨에 한 번 52만prompt idea? 그럼 우리가 그 때 있던 건 이거였잖아. 안전한 으 ilar 이 finans 锅 아 나 carta 으 으 뭐 이거 나올 줄 알았다 지ø味이다 엉덩이 하나요. 자, 그러면. 아니, 이걸 금주한 것처럼. 저런. 방탄을 좋아하는 아미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심의란 표현하자면 끝이 아닙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시고. 달방 신서혁이 콜라보 편에 지민씨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야. 아, 미쳤다. I'm sorry.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또 BTS 한 팬으로 신곡이 나오는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민 님이 또. 그리고 또 이번에 지민 님이 또. 예능 프로그램으로 나오셔서 이런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 너무 잘 받고 재밌게 봤습니다.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와, 이거는 진짜 내 친구들 진짜 좋아해요. 흥민감. 와, 진짜 대박이다. 형 안 좋아해? 열심히 응원하고. 나 안 주셨어? 아니. 또 BTS를 열심히 응원하고. BTS분들처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아, 이미 좋은 영향이십니다. 좋은 영향이십니다. 좋은 영향이십니다. 처음에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니들 영상통화하니? BTS 여러분, 파이팅. 슈퍼카. 슈퍼카. 진짜 이거는 제가 꼭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도 국민이 형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거 싸인 티 보내셨어요. 와, 손흥민 선수가 달려를 방탄에 출연하고 싶다고. 오, 진짜요? 시즌2 가슴. 나 축구 편인가요? 축구 편인데? 아, 정말 이렇게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유니폼까지 주신 손흥민 선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손. 아, 뭐 요즘 너무 잘하시고 있지만 앞으로 월컷 손에 영원한 번영을 비원하겠습니다. 예스. 슈퍼카. 박사. 파이팅. 초型화된 네리. нав睡醒asına 맞 emphasized, 스팸을 양상닉에 대해섹ming beaux평 bitter한 크랙 행정의 euros이 준비되어 뭐 있어요? 감사합니다.